사무소 전시 같은 나이스 도착 농사탕 영유창 석 영양 도라호 용원 도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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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요? 네 맞아요 여기 올라가시게 되나요? 저 여기 내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رف 안녕하세요 43رف 새끄럽 새끄럽 새끄 Lic 새끄럽 침침묵 맛있다. 어? 저 화장 그냥 그냥 매출할라기 매출할라기? 약간 웨딩 촬영 같은 거 아 그래 아니 팔 안 아프졌어요? 계속 이렇게 두고 있는 거? 괜찮아요 이 드레스는 어떤 느낌으로 입어요? 저요? 잠시만요 세제 내면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이런 네 근데 이거보다 조금 짧은 짧은 버션 네 그럼 혹시 펜트에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으세요? 견소에요? 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깔끔하게 이목구비 또렷해가지고 필요하다 어? 쟤?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만 살짝 해드릴게요 네 원래 잘 정리 안하세요? 네 여기만 살짝 해드릴게요 주세요 호흡 네 여보세요 지금 그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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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시간 1시간 스프레인으로 해주세요 해도 돼요? 괜찮았어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화장 짱미 고생하셨습니다 더 먹어야지 잠시 열한 것 같아요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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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럽을 한번 해드릴까요? 따로 미리 추가하실 수 있는 건 없고 이거 택배 주소만 먼저 남겨주시면 돼요. 네. 그리고요, 제가 달걀 자격에서 찍은 건데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? 그래도 웨딩 촬영 사람들이 좀 어두운 거 많이 선택하시네요. 하얀색이 조금 튀다 보니까 하얀색 계열이 잘 나오고 이걸로 하시면 검은색. 그러니까 그래서 옷이나 아니면 사람 머리 그런 게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. 나는 회색 정장이잖아. 그래서 밝은 데서 찍으면 좀 애매할 것 같아. 그래, 그리고. 어두운 색 할까? 응, 어두운 게 더. 그래. 어두운 걸로 해드려요? 네. 혹시 뭐 갈아입고 계세요? 아, 네. 잠시만요. 편의점을 보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못하는 거예요. 펜트 피로님은 오늘 오늘 어떻게 해? 룰링? 응. 머리 이쁘네 짜잔 짜잔 가리빵 짜잔 짜잔 이거라 나 이거 쓸까? 하나? 가봐 이거 하나? 아 그래? 살짝 더 위로 오케이 화면 좀 끌려 너무 돌려 네 손 더 주게 하나 둘 넷 그렇지 좋아요 손을 떼서 활짝 웃어보세요 네 좋아요 하나 둘 넷 안녕 어떻게 손을 떼서 네 네 네 네 근데 세 장 써야 돼 그래 세 장 충분하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그 뒤에 그 뒤에 앞에 아 아 아 뭐야 여기서 웃지마 이랬잖아 그러자고 근데 나 턱 왜 이래 나 원래 왼쪽 턱만 그렇게 나와있나? 너가 눈 작게 나오니까 너가 일부러 어 잠깐만 이거 뭔가 처음에 소개팅 같은 어 이거 괜찮아? 더 나은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놀랬어? 손 왜 저래? 너 왜 이렇게 놀랬어? 그렇게 하라고 했어 어 이거 괜찮네 아니 너무 웃기잖아 나 이거 맘에 들어 나 이거 맘에 들어 나 내일 이렇게 뺏어 어떻게 할 거야?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어 이거 종이 응 미니랑 종이를 일단 골라봐 응 음 음 괜찮네 응 음 음 음 음 음 오 음 음 음 어 아 아 으 하 으 아까 그거 마음에 들었어 아니 그거 아까... 이거 제일 제일...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 너 이거... 내 친구랑 좀 잘못했어 좀 더 마부자 이거 하나 아까... 잘 나온 거 하나 있어 오오오 이거 이거 아까 아까 아니 다음 이거 어때? 난 좋은데? 이거 좋은데? 이게 제일 좋은데 그래요? 그래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한 장이에요 아니 그들은 자 자 듣건 한글자막 by 한효정